마지막으로 렛츠 고! 렛츠 고! 렛츠 고기 그다음 잘 먹으면 너무 맛있어 렛츠 고기 렛츠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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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ớ 쭈쭈 저는 밥 먹기에는 쌀국수에 있는데 치즈가 너무 좋아서 먹기에는 치즈가 좀 더 놀래라요 치즈가 많이 좋아서 먹어봅니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야채는 오리지널 먹어요 그리고 이 바닷가 너무 좋아요 왠지 안에 들어와서 먹어야지 나의 보컬이 너무 잘어울네요 이 바닷가 너랑 쫄깃한 맛 바닷가가 너무 잘어울네요 이 바닷가 너무 좋은데 바닷가 별로 안좋아하고 부끄럽고 아.. 양념이 너무 짜장만 있는 거 같아요 오늘 sud이곳에 강한 맛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 내가 지금 한 рас치 먹기가 너무 좋아요 이 저녁끄러워주면 냉장고를 많이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저는 이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의 먹방은 너무 맛있지만 이 수박은 정말 맛있어서 먹방은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오 점점 양념이 더 맛있는데 진짜 잘 먹었어요 좀 더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매운 양념이 더 맛있어용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용 가장 적당한 식감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